자 오늘 아침 10시부터 참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 했는데 아침에 지각도 안 하고 또 주중에 밤새면서 야외촬영도 하고 뭐 독특한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. 어때요 오늘? 저는 거의 10년 넘게만에 야외촬영을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해본 것 같아요. 근데 역시 근데 기계가 많이 발전해서 옛날에 큰 카메라로 찍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다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거 보면서 세상 바깥세상은 넓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어요.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죠. 자 마지막으로 끝이 다 해주시죠. 5분 전으로 돌아가고 싶네요. 맨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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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안으로 와 야 아 이거 다 나오지 마세요. 자 참여씨 안녕하세요. 디오씨를 위해서 이렇게 한 시간 좀 넘은 시간을 할애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것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해준 SNL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앞으로 뭐 저희가 얼마나 활동을 더할지 얼마나 음악을 더할지 잘 모르겠지만 활동하는 동안은 열심히 할게요. 응원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